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한 분이 문 대통령이죠. 아마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집권 시작하고부터 모든 국정운영의 목표를 정권 재창출과 선거의 승리에 아마 둔 그런 정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란 것은 결국은 재선을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지만 그런 면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거쳤던 여러 정부들은 나름대로 넘지 않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또 자신들이 보기에도 이 정도 선을 넘어서서 안 된다라는 그런 선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지켜내려온 그런 정치적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했다.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이나 제도를 잘 이렇게 운영해서 국민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안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산물 결과물 영어 표현으로 쓰면 바이프로덕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독 문정부만 문재인 대통령만 정권을 만들어내야 됐다. 정권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되고 제도의 목표가 되고 국정운영의 목표가 됐기 때문에 결국 지금 집권 4년을 통과해서 5년 차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리수에다가 더한 무리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야당 원내대표 김기현 과거의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하명사건의 그런 주인공이기도 한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서 한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상황으로 현재 선거의 중립성 문제를 이분들이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분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가를 표현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 여야 그런 고위관계자 회담에서 오찬 간담회장이 지난 5월 26일 날 내가 특정 정당 소송이라고 해서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한 게 없다.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 정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땅적을 보유했다고 해서 선거 관리를 불공정하게 했다는 것은 기우다.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야 대표 청와대 오참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선거 관리 우려 선거 관리 중립성 침해에 대해서 우려한 것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 대통령의 말은 참말이 아니다 한 것이죠. 참말이. 그리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또 보궐선거 그 선거의 최종 결과물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과학을 아예 무시하거나 과학을 아예 그냥 호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깡그리 뭉갤 수가 있겠지만 과학적 사고 방식이나 과학적 수단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선거 결과를 손에 넣은 거 아닙니까?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 내 7조직이 개입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피해 당사자죠. 그 당사자를 앞에 앉혀놓고 내가 특정 정당 소송이라고 해서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한 게 없다. 이게 대통령 말을 통해서 물론 대통령 말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면 저는 아예 안 믿으니까. 그냥 이쪽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믿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또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검찰의 공소장에서 수십 번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은 공소장의 청와대 선거 공작을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다.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 거죠.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과 2021년 보궐선거에서 그 통계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통계 따위가 필요 없다. 그럼 과하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같은 거죠. 지금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청와대에 인사만 하더라도 5명입니다. 대통령의 최척근인 백원우 한병도 씨가 포함되어 있고 또 조국 임종석 이광철 씨 등 대통령 최척근 인사들이 포함이 있는 것이죠. 검찰 공소장은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런 상황이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추론을 하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를 갖고 있는 송출호 울산시장이 대통령 30년 친구지 않습니까? 그에게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한 사람도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죠. 검찰은 당선을 바라는 대통령의 그런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첫 건들이 하명수사, 공략지원, 후보 매수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는 대통령의 한 단어를 마흔만 바깥에 기록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이것이 빙산의 일각인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더 중요한 선거들 했으니 일체 그냥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정 정당 소송이라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 당적을 보유했다고 해서 불공정하다는 것은 기우다. 정말 참 말이 안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정말 문재인 정부를 경험하면서 두 가지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1960년도 3.15 사건을 이후로 대한민국의 선거의 중립성을 지금처럼 심각하게, 심대하게 고민하고 또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거는 민주주의 자체가 그냥 그야말로 배란 끝에 그냥 떨어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의 고위청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말에 흔이라는 것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든 가능한 이야기죠. 지금처럼 불신의 대상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어쨌든 대통령 내가 선거 관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입을 다무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인데 내가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한 게 없다. 그러면 선거 데이터는 뭘 이야기하냐. 그동안 선거 데이터 외에 밝혀진 그런 검찰 수사의 공소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 참과 거짓이 심하게 흔들리고 정의와 부정이라는 것이 심하게 흔들리고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고 진짜를 가짜라고 이렇게 그냥 둔갑시키는 이 시대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참 힘들죠. 물론 그냥 자기 생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일체 다른 것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고 살아가면 되겠는데 사람이란 존재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옳은 게 뭔지 틀린 게 뭔지 그리고 좀 옳은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열망과 의지를 가진 시민들은 참 감내하기 힘든 매일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걸 보면서 정말 참 때로는 한탄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비감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참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일단 믿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간에 입만 열면 행보마다 모든 것이 다 소위 어둔 면들을 밝은 면으로 둔갑시키고 어둔 면들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허언처럼 보이니까 그 책임은 시민의 책임이 아니고 권력을 진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 이야기죠. 지금 같은 세상에 참과 거짓을 그렇게 그냥 다 혼재시켜가지고 거짓을 참으로 주장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대통령의 허언을 4년 내 선거운동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피해자 얼굴 앞을 두고 선거 불공정한 기우다 이런 우격다짐을 우김을 보면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